저런게 있네? 저렇게 해서 먹네? 와 뭐야 이거? 랭킹 몇등이야? 2등이네 이거? 와아 아 이새끼 먹겼어 일단은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겠어 절대 나누면 안돼 와아 얜 또 뭐냐? 랭킹 1등 1등이야 쟤? 랭킹 간지하이 아 뭐냐고 저거 뭐야 개사기네 저거 완전 그림 잡은 신술도 아니고 저거 개사기네 저거 뭐? 저거 저런 스키봐 저렇게 사진 넣는다니까 왜 사진을 저런걸 걸어놨지 랭킹 아 저거 또 분해해서 나 먹을거 같애 나도 분해해서 먹어 저새끼 이거 보세요 제가 분해해서 먹는 법을 보여 드려야겠습니다 분해 어어 예스 뭐야이거 합체 어떻게 합체 합체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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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진짜 하지마 먹지마 먹지마 이yards 보냈다 나 먹는다 이거 가만히있으면 합체하는거 맞어? 먹지마 제발 먹어야겠다 알아서 된다구오 Osco 아 아 더 작아졌어 괜히 분해했네 아이 진짜 분해안해 이거 분해 절대 안해 아 저 새끼 나 또 먹으려고 오네 어어 저 가시 가시같이 생긴 세포 먹으면 어떻게 되는거지? 죽나? 이건 뭐야 이거 어? 내가 분해 분해 절대 안한다 했는데 와 뭐야쟤네 야 댐게와 후호oh 100érs tept 먹으 땅 먹으 땅 먹으 땅 맛있겠다 의응 많으 당 5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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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UUU prototypes 히히 AwwC 스페이스바럴 도망치라 했는데 아아 아 뭐야 이 게임 아 젠장 젠장 졸라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절스기도 분해서나 먹을라고 오오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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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먹지마아 아 미친놈들 오지게 먹네 이거 흐흐흫 졸라 커어어 아아 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족뻑이야 족뻑 손은 눈보다 빠르다? 아 뭐야 전쟁 지대 하자구요? 나 분해 약 있어 오 분해가 안되지? 됐다 야 지구다 지구 지구도 세포 키우기 한다 흐흐흐 사우스 코리아 지구 지구 왜 나 따라오지? 나 먹을라하나? 저 새끼 뭔가 수상한데? 왜 자꾸 날 따라오지? 빨리 나 분해 분해 빨리 분해가 아니라 빨리 합체시켜야되 이거 그렇지 오늘 이거 졸라 졸라 크게 만들거야 이거 지구는 내가 먹겠다 오오 이 새끼 나 먹을라고 오오 어디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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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해 안하는거 같은데? 와아! 이 새끼 뭐야! 랭킹 1등이다! 야 1등이다 이거! 오오! 오오! 야아! 주변에 거물들이 너무 많아! 아 이만큼이나 컸는데? 아직 더 커야돼 더 커야돼 더 더 더 더 이거 먹는거야? 좋아 어 분해해봐 분해해봐 이 새끼야 야아 어 이 새끼 다 먹.. 좋아 커지고 있어 오..잠만 저 새끼 분해 분해한다 100% 어 이거 분해하면 먹을라나? 먹을라나? 못 먹을거 같애 랭킹 10등이라도 돼 보자 꺼져어! 이거 내 구역이다! 뭐야 이거! 이 itt 말룬 뒷락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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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principio 우리 flank 그리기 으음 맛있겠다잉 어이씨 아 이 캐릭터 졸라 느려졌어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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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 정도면 완전 큰데? 오 나 줘 제발 아 이거 스페이스 바룩 먹기가 응 Earl 분해하면 왠지 죽을거 같애 흉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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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대 안돼 안돼 흠 미기 탈출했다 우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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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 새끼 또 나 먹으려고 오 그렇지 어 잠만 나 분해해서 먹을거지 나 먹을거지 나 다 알어 하 스읍 이야아 야아 야아 오 좋았어 이하 하 한동안은 짜져 있어야 돼 이거 이렇게 된 이상 짜져 있어야 돼 어쩔수가 없다 짜져 있자 빨리 다 합쳐지는 날까지 기다려야 돼 자 이니이이 어? 얘 왜 못먹지? 어 잠깐만 뭔가 잘못됐어 그렇지 어 이 새끼 뭐야 어? 나 먹으려고 먹어봐 이 새끼야 먹어봐 이 새끼야 먹어보라고 어? 새끼가 이거 도망가 이거 쫄아가지고 이것도 잘 따라왔잖아 방금까지 와아아아우 크다 역시 큰게 좋죠 예 그 그것도 크고 예 저것도 크고 이 새끼가 아아아아아아 야 야 한국 한국 댐벼봐 이 새끼야 어이 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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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해 분해 해 말어 해 말어 안돼 안돼 못 먹어 으흥 으흥 으흠 음 음 으흠 오 내꺼다 와아오 흫흫흫흫 흫흫흫흫 아 오오 이만큼이면 그래도 좀 커진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까보다 더 큰거 같은데? W 먹어야 돼 이새끼 이거 어어 이새끼 뭐야 이새끼 뭐야 이거 진짜 저거 조직이야 단체조직 먹으라고? 저거 어떻게 먹어 저새끼 안돼 저거 먹을 수 있다고? 먹을 수 있어? 그래 다시한번 내려올까? 졸라 큰거 있었던거 같은데 오오야야야야야야야야 나 먹히게 생겼다 오 안돼 안돼 이거 진짜 이만큼이나 했는데 먹히면 안돼 진짜 아니 여기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거? 막 크게 줄어들고 그런거 아니지 이 초록색깔 까시 오오 안돼 ferr 아 지뢰야? 어 어우 아 coated어떡 아 저새끼 뭐야 야 왜 양好啦 쌍으로 가네 아 어떡해 안돼 양수방 쌍으로 오네? 아 어떡해 안돼 우와아아아아아 흠 허 우하아아아 하하하하 헷 이 새끼가 아 뭐야아 이거 완전 크게 만들었는데 아아 아아 완전 크게 만들었는데 아 아 아 분해 따블로 딱딱 할거야 아 이거 완전 크게 만들었는데 콩가리 넌 어디까지 만들어봤냐 나보다 더 크게 했어 1등 가봤다고 진짜로 아 시청자가 도와줘서 와 개쩌네 어 너 나 진짜 하지마 어 야 이 새끼 뭐야 썩소님이당 뭐야 썩소님이당 나한테 몸을 받쳐 그러면 내가 썩소니까 몸을 받치라고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뭐 뭐야 나 안 돼 뭐야 잘못됐어 방금 방금 그 새끼 때문에 썩소님이당 개때문에 이렇게 됐어 뭐야 이거 안 돼 아무것도 아 팅이예요? 아 팅킹거야? 아 아이씨 아 되네 아이씨 나 뭐 잘못된 줄 알았어 그냥 일반 일반 세포로 돌아간 줄 알았어 요 자그마한 세포로 된 줄 알았어 저 그 썩소님이당 그것 때문이야 저 뭐야 개 저거 하하하하 개 귀여워 분해서 난 먹어봐라 Stephen 분해서 먹어봐라 Stephen 분해서 먹어봐라 Stephen o 이 이름없는 애들은 저거 컴퓨터야 뭐야 저거 오우시에 오우 cresk 오오 먹어봐 먹어봐 으으 먹어봐 으으 으흠음 아 이름없이 설정하는게 있어 이잀이이이이 증 behö 3풍 따른거 먹는 척하면서 오오 좋았어 이런거 아주 좋아해요 오늘 이거 이거 1등 100퍼 100퍼 찍을 수 있을거 같은데 워 일로와 일로와 중국인 이새끼 이거 아까 중국인땜에 죽은거 같은데 이새끼 이거 좀 커진거 같다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야 어 이새끼 가만히있어 이런 애들 먹어야 돼 잠수타는 애들 그렇지 오오오오오오 일로와 일로 와아 먹어줄게 일로와 일로와 사양하지마 프로프로답게 먹히라고 오오오오 먹히지마 아 이거 1등 찍으면 대박일거 같은데 애들 다 먹는거 아니야 그냥 나보다 작은 애가 없는거 아닌가 이 새끼 뭐야 내가 더 큰거 같기도 하고 아 졸라 졸라 애매하네 봐줬다 봐줬다 이 새끼야 넌 내가 먹는다 나중에 기억했다 이렇게 세포 먹는 척 다른거 먹는 척 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오 그렇지 그렇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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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었다 벌써 포기해 포기해 그냥 먹혀 그냥 너 너가 대신 먹혀 오 이 새끼 뭘로와바 일로와바 아하 안먹혀 안먹어져 오어어어어 안돼 이 새끼가 저 새끼들 한패였어 어 먹이를 주다니 갑자기 저 새끼 한패야 옆에서 먹이조고 갑자기 커졌네 이 치사한 새끼들 나도 분해라는 걸 좀 써봐야겠어 너지 아까 치사한 놈들 오 너네 내가 다 먹어줄게 오 일로와 일로와 다 먹어줄게 다 먹어준다고 다 쫄아가지고 이거 엄마 엄마 일로 와봐라 어어 이 새끼가 뭐 나 지금 나한테 council공개 ограф 이새끼가 이거 이 새끼 야야 야 야야 오오오오오 TWO 잘못됐어 잘못됐어. 이거 사진 딱 끼고 하면 간진데 이거 쏙쏙 쏙쏙 팬아트 딱 한 다음에 하면 개간진데 이거 오 뭐야 이거 갑자기 커지네 한국이야 저건 또 아유 뭘 같은 한국인을 먹어 나쁜놈이네 그렇지 어 잠만 새끼가 지금 어 그러게요 뭔가 뭔가 아쉬워서 계속 하게 되네요 이 게임 뭔가 뭔가 계속 1등을 찍을 것 같으면서도 못 찍으니까 계속 계속 하게 되네 이거 넌 내가 먹는다 TW TW 일루와 애들이 다 도망치네 오 넌 내가 먹는다 꺼져 이 강아지 새끼 어허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한 번에 커졌다 한 번에 커졌다 이런게 좋죠 이런게 좋죠 이런게 좋죠 뭐야 이씨 오 오 오 이새끼들이 이거 나 안보이냐 어 ㅇㅠㅠ ㅇㅁ 오오 잠만잠만잠만 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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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맛있다아 오 밑으로가 밑으로가 도망쳐 도망쳐 오 이정도면 나름 커졌어요 아까랑 비슷한거 같아 한국 이새끼 너 아까 나 먹었지 일로와 그지 새끼야 그거 내꺼야 내꺼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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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이씨 아 아 봐줬다 뭔가 잘못된거 같다 여기 빨리 빠져나가야 될거 같다 오오 냠냠냠냠 오오옴 냠냠냠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안돼 안 좋아 으아아아아하하핳 하하 흐으 아 아 하아 진짜 커졌는데 와아 아니 이거 아 완전 꺼졌는데 아 아이씨 이런게 어딨어 이런게 어딨어 이런게 어딨어 아 말도 안 돼 이씨 아 방금 개쩔었는데 진짜 큰거 먹고 먹고 하면서 이거 1등 못한다고? 아 예 안녕하세요 애들이 도와주러 온다고? 정말이냐? 너의 지원군을 보내주는건가? 와라 지원군 언저든 지원을 받겠다 이야 이 새끼들 와 이 새끼들 방금 지원군인가 외국인 지원군 아주 좋구만 외국인 지원군 역시 외국인까지 외국인 유튜버 역시 외국인까지 벌써 섭렵하다니 아주 좋았어 아 어어 벌써 한지 얼마 안되는데 벌써 커졌어요 이 새끼가 으아아아~~ 이색끼가아~~ 와아~~~ 진짜 힘들게 키워두면 무조건 다 먹히네 한 번에 아... 오오 오 안돼!! 진짜 뭐올 벽이있어 벽이있어 어 아잠만잠만 왜 나를 왜 끄트머리야 잠깐만 도망쳐야 돼~~ 오 안돼 이새끼 서버가 어디냐고요? 그게 뭐예요? 여기 서버도 있어? 나 모르는데 이거 그냥 아무거나 막 한건데? 서버가 뭘 말하는거야? F5? 잠만잠만 어 뭐야? 앗! 아... F5가 새로고치면 옆에 FFA 눌러보라고 그 다음에 네? 톱니바퀴요? 눌렀어요 파티? 파티를 누르라고요? 파티 아까 거기... 어? 아시아 써있는데 파티 말고 FFA 어? 아시아 써있는데 파티 말고 FFA 어? 오세아니야? 이거? 어... 아 이게 서버야? 어... 이렇게 하고 하면 돼? 플레이? 그럼 되는건가? 네? FFA 다시 누르라고요? 지금 누른건데 됐어요? 아 좋았어 한번 해... 해보도록 하죠 파티하지 말라는데? 다시 가자! 세포를 냠냠 하하 아직 꼬맹이라 빨라가지고 절 아무도 못잡습니다 잡으면은 개고수죠 잡으면은 개고수죠 야냠냠냠 아 벌써 커졌어요 오오 제펜 제펜 쪽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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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wall 으아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낙낙낙 어디가니 오 이 새끼 존나 오오 낙낙낙 안돼안대안대 안대 분해해 봐 해봐해봐해봐 내가 먹어줄게 먹어줄게 분해해서 먹어줄게 분해해서 먹어줄게 이 새끼 끝까지 조제하네 오 이 새끼 뭐야 우와 독수리 개간지다 오세아니야 맞냐고 맞는데 어 안돼 어 오세아니야 FFA 맞잖아 우와 이거 뭐냐 우와 이것봐봐 엄청 커 우와 무슨 원기옥이야 내 밑에 있으면 난 전호공이다 원기옥을 받아라 와 개쩌네 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 뭐하는거야 지금 어허씨 못 지나가네 길막 개쩌네 저군 돼지새끼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새끼들이 허허 분해에서 너의 욕심 욕심이란 어 끝이 없구나 분해에서 날 먹으려고 하다니 오 코리아 하이 오 코리아 하이 오 하이 여기 큰 분들 많네 서버 서버 여기 사람 제일 많은 서버 아니야 완전 아까보다 더 큰데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썩소 지구의 시청자 그치 지원 지원대다 지원대 야 먹혀라 야 이새끼 오오오 먹혀 이새끼야 오 좋았어 오바마를 먹자아 어허 오바마 먹었네 오 뭐야 막혔다 허허허허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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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구시절 날 도와 나랑 합쳐있어 저새끼 나랑 피전을 하자 야 야 나랑 피전을 하자 빨리 나랑 피전을 하자고 빨리 나랑 피전을 피저언 이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새끼가 와바 이 새끼야 와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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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새끼가 어디서 깝쳐 이새끼가 오 지불iser 나 또 있어 ㅎㅎㅎㅎ lub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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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코리아 무서워 아 강아지 내가 아까 먹은거 같은데 오 뭐야 이거 야 방금 뭐야 나한테 막 샀어 쟤 뭐야 저거 서포터 김짱 짱짱돌 짱돌 저분 여기 있네 오 나 커졌어 커졌어 아주 좋아 커졌어 여기 지원군 또 있네 이 새끼 뭐야 뭐 이러면서 은근슬쩍 먹기 오 아 오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오 잠만잠만잠 불안해 불안하다 이거 오 아까 만큼 크기가 다시 원상복귀 됐다 흐흥 아 저 새끼 계속 나 쫓아와 왼쪽 왼쪽 오른쪽 밑에 저거 뭐야 저 새끼 계속 쫓아와 저거 으앗안돼 셀 저기 나쁜 새끼 아아 저 쫓아오지마 어허 아직이야 이게 도와줘도 힘드네 야 도와줘도 1등 먹기 힘들겠는데 이거는 좋아 오 문 잠만잠만잠만 밑에 밑에 거대한 거 발견 절스께봐 오른쪽에 도와주는거 봐 개쩍어 개쩍어 오 오 미쳤어 미쳤어 미친 놈이야 어 긴급 탈출 성공 어 와 이 새끼 이거 이 이 짜 야 나 좀 먹자 안돼 지구야 먹히지마 오 이 새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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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거 먹히네 오 야 얘네 뭐야 진짜 졸라 졸라꺼 뭐해 미쳤어 쟤네들 하하 ount